20일 토요일에 일본 후쿠시마에서 새가 창문에 부딪히는 이상행동들이 있었습니다. 2016년 구마모토 대지진 전에도 새가 창문에 부딪히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최근에 일본의 지진 데이터들을 살펴보면 겨울에서 봄에 큰 지진들이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11월 21일은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지진이 하루 동안 한 번도 발생을 하지 않은 것은 10월 30일 이후 20여일 만입니다. 일본 시간 기준 2021년 10월 30일은 대규모 태양폭발에 의한 태양플레어가 4년 만에 깨어났습니다. 4년 전 2017년 은 대규모 태양플레어의 위 아키타 에서 진도 5강 구마모토에서 진도 4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태양폭발 4년 뒤인 2021년 10월 30일 전으로 는 오키나와에서 규모 6.6의 아우터라이즈 강진이 발생 휴고연 아화지섬 진도 3이 여러 번 발생 부표부 23구 에서 진도 3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직 태양플레어가 시작된 지 한 달 도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11월 21일이 일주일에 세 번째 지진 횟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에 21일부터 28일까지 큰 지진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 2020년 경자년 12월 21일 동지는 400년 만에 한 번 만나는 목토합상이 나타났었습니다. 올해는 12월 22일이 동지입니다. 동지는 태양의 부활이라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부활이라는 의미가 있듯이 부활하여서 이날을 1년의 시작 즉 2022년의 시작으로 보입니다. 동진날에 팥죽을 먹는 이유는 동지는 1년 중에 가장 밤이 긴 날입니다. 밤이 길다 보니 음기가 넘쳐 흐른 다고 봐서 막귀들 쫓을 수 있도록 붉은 팥으로 만든 팥죽을 먹는 것입니다. 작년 목토합상의 날 12월 21일 동지에 일본의 큰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작년 크리스마스에는 필리핀 에서 규모 6.3의 강진 발생 12월 28일에는 칠레에서 규모 6.7의 강진 발생 12월 29일에는 크로아티아에서 규모 6.4의 강진 발생 2021년 1월 21일에 필리핀 에서 규모 7.0 강진 발생 2월 3일 칠레 6.7 강진 발생 2회 10일 로얄티 제도 규모 7.7 강진 발생 2월 13일 일본 후쿠시마 나미의 규모 7.1 강진 발생 2회 16일 반우아 투 규모 6.2 강진 발생 3월 4일부터 5일까지 뉴질랜드에서 규모 7.3 7.4 8.1의 강진 발생 3월 5일 뉴질랜드 6.3과 6.5 강진 발생 5월 1일 일본 미야기 현 이시노마키 규모 6.9의 강진 발생 5월 14일 일본 후쿠시마 나미의 규모 6.6.0 강진들이 계속해서 발생 중에 있습니다. 또한 8월에 일본 후쿠토쿠오카노바 에 해저 화산이 폭발을 하였습니다. 100년 만에 오가사와라제도 해저 화산 에서 17km까지 분화가 치솟아 올랐 습니다. 100년 전에도 해저 화산이 폭발한 후에 규모 7 이상의 강진들이 많았습니다. 100년 뒤인 2021년에는 해저 화산 폭발 후에 아직 규모 7클래스 의 강진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1914년 해저 화산의 대폭발 이후에 1923년에 관동대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100년 만에 대규모 해저 화산의 분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100년 만에 관동대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 습니다. 최근에 도쿄에서 진도 5강 이나 도쿄도 23구에서 진도 3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 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